공자, 노자, 장자와 함께 떠나는 사색의 여정, 동양철학이 전하는 삶의 지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 현대사회의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잣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런 때에 동양철학이 전하는 삶의 지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자의 인간관계와 덕목, 노자의 무의자연, 장자의 내면의 자유를 탐구하는 사상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노자는 자연과 함께 흐르는 법을, 그리고 장자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러한 동양철학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행복과 평온을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고대사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지혜로 기능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싶다면 동양철학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1. 공자의 사상, 공자의 철학은 인간관계의 조화와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 예, 의라는 덕목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공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공자의 철학적 기초입니다. 공자가 남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속에 놓여 있어 사람 간의 이해와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소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자는 예를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를 넘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자의 예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뢰에 머물지 않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규범과 예의범절을 준수하는 것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예를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노자의 사상 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인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노자가 주장한 무의자연은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자는 우리가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과 일상에서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자의 철학은 모든 일이 자연의 흐름에 맡겨질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무위의 삶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와 경쟁을 부추기며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3. 장자의 사상 장자의 철학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제시했습니다. 장자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장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편견을 버리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장자는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의 세계를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는 내면의 탐구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자유로운 정신을 통해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동양 철학의 현대적 의미, 공자의 덕목 실천은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도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노자의 무의자연은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장자의 자유로운 정신은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자, 노자, 장자의 철학은 단순한 고대 사상에 그치지 않고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세 철학자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삶의 균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항상 변화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6천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6천개의 영상 하나하나에 담긴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과 나눈 소중한 교감들이 쌓여 오늘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더 많은 영감과 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가 됩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멋진 순간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나갈 많은 순간들 기대해 주세요.